여담인데 내가 맨날 하는데 이거 이거 제발 길에서는 끼고 다니지 않았으면 좋겠어 왜냐면 진짜 위험해요 내가 이제 뭐 아 배기범 꼰대야 아니 길에서 끼고 다니려고 블루투스 쓰고 다니는 거지 왜 비싼 돈 주고 2, 30만원씩 내고 좋은 거 산 이유가 근데 나는 노이즈 캔슬링 기능이 있든 없든 반대야 왜냐면 이러다 사고가 많이 납니다 차가 오는지 오토바이가 오는지 코로나 이후에는 배달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아요 그나마 자동차는 그나마 양반이고 배달 오토바이들이 너무 많이 다녀요 어디서 튀어나올지 몰라 근데 사람의 귀는 왜 있는 거냐면 원래 동물들은 보고 듣고 하면서 위험을 감지하라고 청각이라는 게 발달되어 있는데 우리가 뭐 인간이야 문명을 이루고 하니까 대화 나누는 기능으로 많이 이해하지 음악 듣고 근데 말고 가장 원초적인 기능은 위험을 감지하라는 거야 소리를 들으면서 뭐가 나한테 다가오는 듯한 느낌이 나면 봐야 될 거 아냐고 피해야 되는 건데 회피 능력이 현저히 떨어져요 그러니까 이러다가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잔소리가 아닙니다 진짜 이건 위험한 거야 음악은 조용한 데서 들어 그냥 굳이 길을 다니면서 음악을 들어야 될 이유가 뭐냐고 그 정도로 음악 애호가야 목숨을 던져 가면서까지 음악을 넣는다고 앞으로 살 날이 많아요 멀쩡하게 건강하게 살아야지 수험생활도 건강하게 영위해야지 자꾸 몸을 이렇게 아무렇게나 내던지지 말라고요 다치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아프면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그건 아파 본 사람만이 알 수 있는데 여러분들 워낙 건강하게 잘 자라오면 이게 사람이 스스로 둔감해질 때가 있죠 건강한 게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에 대해서 둔감해질 때가 있어요 근데 다치고 나서 후회하면 늦는 거지 수험생활을 버리는 것과 별개로 인생이 괴로워질 수 있어 그러니까 절대 겁주는 게 아니라 이런 거 좋은 기능인 건 맞아 근데 모 회사 제품 보니까 그걸 조장하더구만 길을 막 다니면서 작년쯤에 유행했던 광고였는데 아 뭐 땡 사과 그 제품이죠 그 제품 노이즈 캔슬링 들어갔다고 잘난 척하면서 어떤 여자 하나 나와가지고 막 춤추고 길가에서 아무것도 안 드리는 거야 목숨을 내놓은 거거든요 그 광고는 저는 꽤나 좀 그랬어요 대중들한테 저렇게 저런 식의 광고를?